아 여러분들 드디어 아 아닙니다 아유 어 어 들어와 어 나 서폿 어 나 원닐 망했네 닥쳐 들어와 야 친추좀 받아 친추 걸어봐 걸었어 어 없어 능엄마 건포도 밖에 없네 자 갑시다 오늘 보트역 가보자 어 어 친추걸라고 걸었다니까 없다고 어 저 왔는데 거리 눌렀어 다시해봐 어 됐다 자 얼른 어 보낸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보낸다 어 형 되게 어 형 씨바 레벨 존나 같이 안된대 설마 랭킹할라 했어 아 편리한 팀 구성은 그렇구나 아 기날라봐 형 레벨 몇이세요? 19 포지션 어디세요? 저요? 소포터요 나랑 일반 승 별로 차이 안나네 음 나 이거 한지 8일째 네 어 물 응 소포 나도 소포신데 그럼 그럼 투소포 가든가 나대 형 형 소포 잘해 뭐할거야 나 블리츠 아 나대지마 왜 나 블리츠 잘해 나대지마 형 나 블링크 나 친일그랩 몰라 형 너 전멸그랩 쓸줄 알아? 형 나대 형 빗나가잖아 빗나가 벽전멸 벽전멸 아니야 형 그 랩 일대 끌어당기는거 그거 만화 몇들어? 120 어 이 랩은? 40 나대지마 50 뭐래 뭔소리야 그거 뭐가 중요해 근데 만화관리를 못한다는거잖아 소포스께서 하하하하 아이씨 아이씨 그럼 내가 어딜 할게 그렇게 그렇게 해 나 원딜 좋나 나 원딜 못하는거 이왕해 하면서 해라 미리 보험 드네 음 보험 들어야지 우리 보험 얼마전에 들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아 음 나 형이 선호하는 캐릭터 뭐야 내가 보여줄게 흠 어 음 일단 너는 베인을 못할거 같아 베인 없어 캐릭 어 눌러 빨리 눌러 눌러 루시안 눌렀어 루시안 눌렀어 루시안이 형이잖아 됐다 아 뭐해 쟤 아 저새끼 뭐야 무슨짓이야 사핀 뭐냐 우리형꺼다 시바루마 형 픽박아 빨리 흫흫흫흫흫 그렇지 배웠어 장실좀 잠깐만 나 나 뭐하지 원딜 흠 흠 이새끼 원딜 오 오피님 원딜 이새끼가 내것도 뺏어갈라네 흠 흠 아 이러면 어쩔수 없다 나도 빨리 픽박하겠구만 흫흫흫흫흫 나 원딜 뭐가 좋지 징크스 흐흫흫흫 스윗하게 놀아볼까 야 근데 쟤쟤 쟤 안바꾸는데 어쩌라고 그럼 삼복하던가 좋아 칭크스 칭크스 니달리가 아닌데 칭크스 야스오로 가자 응 간다 응 저 원딜요 수고 흠 흠 aux 흠 앟 이이치 n 번드요 수고 ㅎㅎ 흐흥 흐흥 흠 우리 칭크스 흥 우리 피를 나누는 수고 아 충нал 가! 하하하하하하하하 ㅏ... 야이 3보 가 말이 많아 나... 나도 어째서가 없어 나도 몰라 3보가 응 가 자 탑 팀워 야 팀워 왜 저래! 팀워 봤어 방금? 팀워 스펠 봤냐고 부활 아 이 새끼 보험 들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겨? 뭐야? 어, 그 브링크 형 그거다 이제 수고 왜? 아니야 저거 어차피 판정이 이상한 스킨이기 때문에 나대 나대 내가 저거 살라했거든 나 저거 있어 스킨 나대 그래 나라는 뭐 그리 많아? 야 내가 처음에 벨코즈 샀잖아 벨코즈 맘에 들었는데 니가 썩었대 있잖아 나는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갈래고 스킨까지 샀거든? 둘 다 청약처리야 바뀐게 이거야 블리츠 형 우리 바텀 보니까 베인하고 블링크네 우리 인베 가지 말자 인베 가자 인베가 꼴이야 형 아니 나 못해 인베 인베하고 인베 가자고 니 말 믿고 갈게 형 우리 이거 수 틀리면 자리 바꾸자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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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형 저팬이 형 저팬이 존나 꾸준해 컴퓨터는 주인시스템 여러분들 아 저 아니에요 형도 있지않았어? 아니 저 주인시스템 좋아하는데요 예 사위라 온라인 오피컴 그 컴퓨터를 쓰면 OP가 돼요 아 왜요? 전화 주인시스템이 역사가 있잖아요 맞아 안불러줬어 조용히 아 그래 응 자 나 선도란 간다 선도란 청무도 좀 하고 자 이제 나 형 나 그거, 그거 한다 나 탐지용 구슬 산다 응 자 가자 나 오랜만에 로란다 응 몸 든거야 응 왜 이렇게 느려 게임 왜 이렇게 느려 가는게 나 뒤에 볼륨에서 그런가 전 이 속도 나 느려 가자 가자 인베 응 인베 가자 인베의 아이자거든요 형 밴을 꺾고 나면 아 맞네 좋은 논리적이네 오 아 잘못었다 스킬 오해 아 존나 나 집간다 마다 채우고 아니야 그냥 있어 어차피 채워지니까 형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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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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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니 먼저 가 내가 배우는 건 내가 먼저 가는 건데 좋아좋아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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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인다 보인다 형 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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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랩 전면 그랩 아 시바 침착해봐 전면 그랩 아이 기다려봐 아 맞췄어 키키 맞췄어 전면 그랩 와드 박아 와드 와드가 뭐 박아봐 있어 와드가 없지 와드는 형 왜 와드 없어? 쿨타임이야 아 병신 형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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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넌 왜 안땡겨 왜 가만히 있어 응징을 해야지 아 왜 개를 땡겨 데스그램이 오지네 뭔소리야 어차피 이건 됐어 우리 정글러 개 노답이시네 미친 쓰리봇이라니 그냥 내가 오 먹을까 이거 형 나대지마 하하 자 가자 가자 음 야 저 뭐야 뭐야 아 뭐해 치워 치워 뭐야 치워 뭐야 뭐해 와드 박아 아 기다려봐 여기다 박아야되나 같이 아 근데 창모드가 좀 적응이 안된다 와드게 공성 느리지 디하다보니까 진짜 어색해 야 누구 끌어줄까 주문만 해 체리주스 아 뭐야 아 뭐야 저희들이 맞췄네 뭐 아 진짜 그 은혜 물어보자 님들 님들 커플 아 나 전체 채팅 차단이야 내가 내가 읽어줄게 응 님들 커플 좋아 형 저기 와드 박아 갱업 어쩌려고 이랩갱이 가장 무서운거 몰라 빨리 이랩 만들어줘 됐어 됐어 아 형님 좋아좋아 탈진 잡아 아 아깝소 좋아 이득이었어요 이득이었어 진짜 이득이지 응 꽝 스티플라 좋아좋아 체리주스 체리주스 아니야 저거 함정이야 자 좋아 좋아 CS 진짜 기가 막히게 먹는다 몇인데 9 상대방 봐봐 응 11 너 10 911 아니야 쟤 뭐하지 저거 함정인가 함정이야 땡길라 형 X댔다 크으으 X댔다 진짜 쪼개 땡겨 형 잭 분리직 땡겨 안돼 땡겨 베인 딜 들어온다고요 너 많아도 없네 그럼 집 갔다올게 아 뭐 벌써 집으로 아 지금 내 플레이크 많이 안드시나 아니 그냥 좀만 밀어요 소풋이 말이 맞네 소풋이 죽으라면 죽는거야 원딜이 알았어 나 진짜 너 봇이 봇 그때 나랑 같이 할때 존나 잘해보였는데 뭐야 허접이네 왜 깜짝이야 지금 뭐했다고 잘 봐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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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지 거리 딱 계산 소풋 좀 박아봐 어? 박아 뭘 박아 나 그 탐지용이야 빨리 박어 크으으 좋아좋아 크으으으 형 나 집 응? 아 뒤로와 뒤로와 잘 봐 좋아좋아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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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집 때가 아니야 좋아좋아좋아 나 집 때가 아니야 좋아좋아 나 식 소 solder 미쳤다 이선쩌 끄으 빨리 밀어봐 형 아 뭐 포탑orm Davidson ость 아니야 eş 저거 없어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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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밖에 몰라 우리 울린 갱노 갱좀 음 형 그래도 전에는 CS 졸라 쳐대더니 이제 좀 잘 됐다 안친다 이제 당연하지 뭐해? 아니야 아니야 겁이야 겁? 겁먹은 것 같아? 아니 겁준거야 그냥 우선 차단하자 이거 못하게 왜 아니야 그냥 웃겨 나 6렙되면 집간다 응 그리고 집가자마자 한 번 딱 날려주고 갈거야 응 좋은 계획이야 아 뭐야 해 천하기 먹으라고 아 병신 아 존나거 해 어우 존나거 밀어주네 어 뭐야 뭐야 저거 꼬치까지 와 나 받아 없어 저 뭐야 아흐흐흐흐흫 아흐흐흐흐흐흫 야 저거 너 아니야? 몰라 형 나 뭐가지? 음 나 나 무한의 병원 가자 와 닿나서 사주고 가자 형 집에 가라고 했지 왜 깝쳐 아니야 아직 여기 괜찮아 아 타워 깨지잖아 빠질거야 아이 뭐해 나 가고 있어 걱정마 깝치고 있어 깝치고 있어 계속 나 가는 순간 게임 끝나는거 알지 제발 나 다왔어 다왔어 나 형 뒤로 좀 오는척하면서 딱 끌어봐 끌어봐 자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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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뭐해 아직 각이 안나왔어 저거 했으면은 얘 끌려 얘 노답이세요 걷지 말라고 아 진짜 와들와들 빨리 이거 밀고 집갔다올게 왜 아 같이 갔으면 아니 쿨 뭐 같이 가 같이 갔으면 됐잖아 형이 타워 치키는것도 아니고 지금 경험치 몇이야 나 이거 잡으면 레벨으로 임 쓰고 졸라 개새끼 쓰고 이제 이제 감 조력초간대 나 버려 아니 버리는게 아니야 잠깐 너 믿는거지 나 현실계인가 기다려봐 이제 갈게 아 울림 자르마님 오오 울 저기 안보이면은 이렇게 물음표 쳐주래 미야 어 아 자 이새끼 1대1 뜨면 이길거 같은데 왜이렇게 느리지나 아 장화가 없군 야 나 이거 레벨으로 하면 이제 룸 룸 박을수 있어 어 아씨 달려온다 뭐야 이거 이새끼가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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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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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1업 좋아 형 1업 어 오케이 형형형 우선 빼 우선 좀 빼자 응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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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직 이때 끄는거 아 아 뭐해 뭐야 병신이가 뭐야 왜 말걸어 병신이세요 아 답이 없다 아 이거 타월밀렛줄이 아 뭐야 뭐 아냐 뭐 아니 엄마 밥먹으래 어 끌어 끌어 그렇지 에헤헤 면상공 ain 에헤헤 히 히 힣힣 힣힣 형 형 형 탈찐 탈찐 걸어줄께 아 가면 썩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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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절조절조절 형 노완아 노완아 빨리 빨리 탈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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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1초 땡겨아 아 하나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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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 아 아 몰라 존나 노답이네 아씨 존나 못하세요 어이가 없네 존나 못하시네 아 이가 아씨 이리와 너는? 뭐라고? 존나 노답이네 꺼져봐 아형 꺼져봐 내꺼야 아 미친놈아 아니 양념이지 미친놈 지금 두개 없어졌잖아 지 갔다올게 아 이거 밀고가자 그냥 밀으라가 아 그래 나 돈이 좀 부족해 아 형 제발 꺼져봐 좋아 좋아 나 나 돈 벌거야 응? 스트레지마 응? 아 아 근데 저거 스파클 튀겨 꺼져 이 스파클링아 됐다 됐다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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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여기서 가도 돼 형 깝 어구 방어 오잖아 아 자 저 와디 방하나 다시 그 다음 이거 얘네 잡고 욕먹자 응 나 무기 뭐 사네 무기 너? 어 몰라 나 그 캐릭 한번도 안해봤어 아 어쩔 응 너 아 형 얼굴 열굴 열굴 형꽃 니꼬추 형 여기여여여여여여여여 시바하면 갈까? 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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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자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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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흫흫흫흫 존나 아깝다 아 흫 아 존나 아깝다 진짜 그치 별로 존나 아깝거든 와 빨리 아 에휴 자꾸 흔들어 잠깐만 아 아 이게 뭐해 아 아 뭐야 뭐하세요 아 뭘 봤는데 일로와 일로와 와드 파거라 여기 숨어있어 안 숨어있네 오 빼빡빼빡 괜찮나 괜찮나 안 돼 이거 누르면 안 돼 형님 형님 살아 보세요 . . . . . . . . 아...뭐해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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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보이잖아 보이잖아 모르는 척 연기야아 아 뭐해 엿 때려때려 공 vitamin 일꽁 한데! 왜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 자랐네 앗 왜하냐 야 너 있었으면 그냥 따는 거 아니야 저거 내가 ''Q''를 눌러서 미니건으로 때려버렸네 모르고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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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 물렁이 이 새끼가 어? 그래 미드 왜이래? 미드가 왜그래? 티만 봐보자 뭐야 쟤 뭐해 간다 아아! 존나 형 존나 아깝다 형 있으면 잡았잖아 왜케 안와 왜있어 아 형 있으면 잡았지 미리 아이씨 잡았어 어 봐봐 아 존나 아깝네 형 아이씨 자카도 어 어쩌저쩌저쩌시발 형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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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달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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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또 끌리면 안돼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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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마 존나 존밤이시네 도와줘 도와줘 아 나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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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죽음수고 도와줘 한대만 한대만 아아 아아 이거 팀이 팀이 잘못됐다 아 닥쳐 어허 팀도 안와 쟤가 말뚝을 쓰잖아 말뚝딜 아이씨 말뚝딜이 뭐야 울링 가만있어도 존나 때린다고 겐 안옴 노갱 노갱끼 됐을까 아이씨 이즈 29 enthusiastic 아이씨 아이 개새끼 끌어우형 나 오셨잖아 나 10초에 면상궁 ад을 할게 면 afford 수묤 tac 구르는 고관을 오 NAS 아 아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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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나 하나 떠나 아이 뭐해 야 잡을 수 있으시기! 명상국 개새끼야!! 아아아아아!!!! 존나 잡았나 진짜 저 어땠다 꺼지세요 저 이거 다이아 튀었대요 저 왜 흐흐흐흐흐흐흐흐흛 라인을 밀고 가면 안돼? 아아 잠깐만 이 새끼 이 새끼 잡자 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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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쟤덕 존나 깝치네 저거 아 근데 너 아 뭐 나 뭐 아냐 어 자크 자크 위에 보였지 응 보였거든 그럼 조져 어 형 위에 아이야 나 어휴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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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치지마 자 아이씨 어 오케이 티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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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해봐 주문 어 자크 아야 그 그 저 저 블리츠 개새끼 끌어 자존심 안 깎여요 형 형 탑탑 좀 망하라 탑 내가? 아니 형 말고 형 우리 우리 와드 먹힌다 와드 아 와드네 용먹 용먹힌다 형 저거 땡겨 땡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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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땡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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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땡겨 또 땡겨 언니 이게 땡겨봐 땡겨봐 땡겨봐止 땡겨 зам기 땡겨딘 땡겨딘 야 안된다 형 그림자 안보ata 형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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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sembling 안 보세요? 형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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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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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빼 빼 빼 잭슨 뒤졌네? 아우 우린 존나 아우 니모하세요? 다 노답이다 진짜 아 이래서 불초충 시바 이래서 안된다니까 와드좀 박고 땡기세요 서포님 어 댕겨요 와드좀 제대로 박으세요 박아도 못하시면서요 뭐라구요? 예? 좀 적도 못하시면서요 아닙니다 무슨 시작하자가지고 와드로 박으라고 하지 않나 사장님 와드 방을 좀 와드 안썼어요? 빨리 딴피 만들어봐 나 킬다 좀 하기 흐흐흐흐흐 내가 딜이에요? 흐흐흐흐흐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나 나 바로 바로 끌 수 있는 각도 아니었나? 방금? 어 형 형 형 점멸 점멸 그랩 아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맞췄어 맞췄어 아 아 이 새끼 좋았나 아 뭐해 아 저 죽어 뼈삼 아 형 좋아 뭐 이러면 보세요 이딴 이딴 새끼 아이씨 이게 형이냐 야 너 형새끼 간다 이따가 아니 어차피 두명 줄까 한명 주는게 낫잖아 아 끌어야지 그래도 살 수 있었어 아 뒤에 몇 명이 났는데 이게 뭘 이게 뭐가 무빙이야 오 좋아 오 형 방금 뭐야 허공을 갈랐네 아 저기 말이 많네요 허공을 갈라 아 우리 팀 아 예의정 맞았다 타워 있잖아 아이씨 아 뭐해 나 간다 왜 뒤져 형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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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쿨타임 없어 맞아 없는거야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에이 씨마란들 그렇지 아 괜찮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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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임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자 자 클라스가 역시 남다르시네요 보고 좀 배우시죠 제가 원래 여러분 보세요 형 내가 원래 서폰만 했거든 잠시 집 좀요 어 저거 땡겨 땡겨 잡아 잡아 자꾸 맨날 땡기래 땡기면 아 땡겨 빨리 잡을 수 있어 빨리 빨리 맞아 아니 마다가 없다고 아니 빨리 빨리 달려 달리기만 해 아 그냥 집 갔다 올게요 이런거 아냐 이 새끼 아이 씨 나도 많았는데 아이 템이 안나와 나? 나 응 나 3킬로스 내가 가장 많이 했어 존나 의문이네 형 형 뭐해 도와줄게 형 미안 내가 지금 코어 파고 있었거든 응 형 내가 코어템 하나 나왔어 쓰고 응 피바락이 나오면 쓰고 게임컷 쓰고 땡겨 아이 아 뭘 파고쟁기냐 그냥 아 야 형 티모어템 씨발 티모템 아 티모 개새끼 티모 씨발 아 아이 아이 티모충새끼 아이 이럴 수 X같다 이거에요 왜 멈춰있냐 효범아 아 아 뭐지 왜 자부야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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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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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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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크 불크 야 이 새끼 프레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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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참 아 뭐 왜 대주세요 망했네 아니 적용돈이세요 왜 이렇게 대주세요 대준이세요 어 아 좋았나 못하시네 어 딜량보자고 피바나 나왔잖아 뭐라고 피바나 나왔잖아 피바나 나왔는데 피를 이게 못바라봤어요 피바라기가 컨트롤 때문에요 아니요 니가 이상하게 해서요 아 내가 딱 이 깔았는데 형이 끌어서 이상하게 됐잖아 내 성계를 망쳐놓고 있어 저기요 저기요 티 티모템 봤어요 그래 씨발 하나 끌어줘요 어 저 저 배기 끌어보세요 아 저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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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좋겠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왜 한숨이 싫어 내가 싫건데 이치발놈아 나 놀라요 그냥 아니야 나 안 놀라 형 원래 보띠어는 막는거야 안 놀라는거야 그런게 어딨어 봐봐 저기 뭐야 와 기가 막히게 세네 저거 티모 100% 시청자다 아니야 욕하 욕해보자 티모 ...시발놈아 저기 안쪽으로 끌고싶어 나 궁 나 나 궁 나온다 궁 와 킬 킬 킬 쳐먹었어요 내한테 잘못햇잖아요 아이 뭔소리 형 빨리 땡겨봐 와 여기 뭐 URF 모드가 여기가? 땡겨봐 아이 왜 알았어 아 존나 아깝다 티모 씨발 티모 나? 야 일대 떠볼까? 안되네 일대일은 좀 일대일 해봐? 해볼까나 일대일? 아이 좀 약해요 자 이대가 한번 소프트 해볼까요? 아 아 아 아 아